마을은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추, 맘맞추, 한발자국, 두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다 한바탕 톡톡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이 반가운 요즘이네요 발맘발맘 수다 고양이 루비캣입니다 SNS에서 반가운 문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네요 아하 그대의 생각을 빠뜨렸군요 커피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그리고 나눔을 빼놓을 수가 없죠 향기 그윽한 커피 한 잔과 마주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분주한 일상 중 잠시 함께하는 여유를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마을과 사람들 마을 곳곳에서 함께 모여 길을 걷다 새로운 길이 된 사람들 발맘발맘 발맞춰 맘맞춰 힘차게 떠나보겠습니다 Go Together 오늘 스튜디오에는 한국에서 커피 농사를 짓고 계신 트렌비팜의 정연석 대표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향 시민들께 정겨운 자기소개 부탁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반은 저는 정현석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아미티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커피 농부예요 고향 커피 농부 저는 반농반엑세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생활의 반은 농사를 짓는 농부로 그 나머지 반은 그간 하고 싶어도 해보지 못한 것들 좋아하는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을 해보는 것이죠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즐기는 그런 산과는 다른 의미랍니다 와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자유로운 영혼의 삶을 또 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으로의 진한 이야기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연석 대표님께 고향시의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고향시란 OO이다 어떤 의미들을 좀 담으실 수 있을까요? 고향시는 나에게 고향이다? 저는 재래시장인 일산시장에서 태어났어요 와 오래되셨군요 그래서 여기가 고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많은 공간들 많은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대표님의 어떤 SNS를 보면 농장의 풍경들이 좀 남다르시더라고요 그간 연배만큼 고향시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보석 같은 공간이나 장소 사람들이 따로 있으신지요? 저는 일산시장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 도시로 유학을 갔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고향시에 특정하게 생각나는 게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시 고향에 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남아있던 기억들마저 퇴색돼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마주치는 우리 고향시에 나만의 장소라고 한다면 오로지 뜨레미팜밖에 없습니다 네 자유로운 영혼이시기도 하시면서 약간의 덕후 기질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뜨레미팜이 참 여러모로 소중한 장소일 것 같은데요 그 보석 같은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짤막 광고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우리 마을 이야기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이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시민들이 발로 뛰고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올 한올 엮어가는 고양시 마을 라디오 고양이 팟캐스트 지금 여러분은 발맘발맘 수다 고양을 듣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커피농부 정연성님의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커피를 재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지인들과 함께 나누면 정말? 그거 싫어야? 하는 반응들을 종종 듣게 되더라고요 커피농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참 사연이 좀 길기도 하고 조금 특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공고를 다녔어요 공고는 대학처럼 과가 좀 정해져 있는데요 저는 자동차과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흥 소아래에 있는 K라는 자동차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회사에 인턴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만나게 된 책이 초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권국대 김무남 교수님이 쓰신 축산길라제비 책이었어요 공고생이 축산이라니 좀 우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잠시 동안만이 아니었던가 봐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대학은 경영학과를 다녔어요 대학을 졸업할 무렵 시작된 직장생활 속에서 나이 40에는 나의 길을 갈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돼도 실천하기가 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생각만큼 쉽지 않죠 맞아요 사실 이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사실 먼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체계화를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사회복지였어요 졸업할 무렵에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게 소외계층의 홀로 어르신 원외치료였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원외 소재를 찾다가 원외치료와 함께 소득도 창출할 수 있다면 어떤 지향점이 생겨서 프로그램 진행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네 그 원외 소재를 찾다가 또 찾다가 찾은 게 커피나무였어요 찾았으니 커피나무에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는 그 커피나무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커피나무가 제 삶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서 인생도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외 소재로 커피나무를 좀 찾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작물로 커피를 상상하기조차 좀 어려웠을 텐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꽃이나 식물을 키우더라도 즐거움보다는 하루 때거리가 먼저 아마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왕지사라고 한다면 그런 기쁨도 얻으면서 소득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거든요 커피나무라는 것을 찾게 된 동기는 커피나무가 열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생활과 너무 비슷한 환경 속에서 얘가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커피나무는 좋아하는 온도가 열대작물이지만 보통 22도에서 25도예요 우리가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온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또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습도는 보통 50% 정도에서 65% 사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쾌하지 않고 또 짜증내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습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환경 조성을 하시게 된다면 어른들한테 맞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찾았던 거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커피나무는 좀 생소했어요 생각보다 가격대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키웠던 것을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의 소득이 곧 이분들의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찾게 된 겁니다 결국은 농사가 고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어떤 뿌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시겠다는 생각도 좀 들리는데 관절에는 좀 무리가 없나요? 왜냐하면 노인분들 하시면 사실 제일 많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화분이 큰 상태라고 한다면 이동이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화분을 경량성을 쓰게 되고 들어가는 화분의 흙이 경량 상토를 쓰시게 되면 어르신들은 오히려 좀 더 관절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또 노업을 하시면서 건강도 찾으시면 여러모로 다양한 부분들을 창의롭게 생각하셨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쯤에서 대표님의 노고만큼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사모님의 지지와 묵묵한 인내의 과정도 함께 전해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커피 덕후다 보니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들이 많은데요 원두와 햇빛 토양에 따라 커피 맛의 깊이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고향 시민들을 위해서 대표적인 원두의 종류라든지 맛을 좀 상식을 넓혀가는 선에서 그 팁이라고 할까요? 잠깐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커피 농부예요 커피 관골사는 아니고요 수많은 커피의 맛을 제가 알리는 더더욱 없겠죠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커피가 있긴 해요 코케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처음인데요? 생소한데요? 코케헌이는 법원 혹시 티피카 종의 커피 품종인데요 잘 익은 달코롬한 과일의 맛이라고 할까 약간의 산미도 있어서 저는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법원이나 티피카?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농부잖아요 그래서 저는 커피 산지와 등극과는 별도로 커피 품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여기에 법원과 티피카 종은 커피의 품종 아라피카 종의 커피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것보다도 원두의 종류나 고유의 맛보다 누구랑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날 커피 맛은 달라질 것 같아요 현주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오 좋은데요 농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커피도 품종도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라는 이야기로 좀 들립니다 저에게는 품종보다는 아라비카가 더 손쉽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고향시에서 지금 커피를 생산하고 계시는데요 고향 커피의 맛이라든지 특징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참 어렵고 좀 피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해요 또한 자기 자식 평가를 험하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고향 커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식어서도 맛있는 커피? 그럼 그건 완전히 따봉인데요 농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방문자들은 홀짝홀짝 마시면서 커피를 이렇게 드시면서도 희한하게도 커피 맛을 제게 물어보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내가 느끼고 있는 맛이 맞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커피는 커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이 커피를 마시면서 그 의견을 거두실 정도의 맛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숙성되면 될수록 그 깊은 감칠맛이 더 우러나오는 커피 맛이지요 그런데 임팩트한 맛은 좀 떨어져요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거 아니세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커피는 원샷하는 커피 즉 각성 효과를 얻기 위한 커피가 아니에요 너와 나를 이어지는 소통? 문화의 매개로 들어온 거라 대화를 하시면서 마시는 편이거든요 물론 나와의 소통을 위해 음악을 즐기면서 마시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커피가 쉽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시게 되면 목에 탁탁 걸리는 편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고향 커피는 오히려 더욱 부드러워지면서 자극적이지 않고 단맛이 우러나오는 그런 커피 자랑이 좀 심하나요? 자랑 맞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사실 고향 커피의 자랑보다는 이 품종이 가지는 특성인 것 같아요 지금 시음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음회를 했던 것은 김포입니다 고향시가 아니고 처음에 왜 김포였을까?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김포에서 시작된 시음회가 청주, 남원, 익산 찍고 고향시에서 6월 14일 날 시음회를 갖고 이미 인원은 마감이 됐습니다 이미 인원이 마감이 됐군요 그래서 이 시음회를 준비하면서 대적으로 사용했던 타국의 같은 품종들을 맛을 봤는데요 그 맛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맛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로스팅 포인트를 잘 잡은 장인의 수고로움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음회를 하시는 것은 고향 커피의 맛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리시기 위한 것일까요? 시음회를 하는 건 제가 생산을 많이 해서 고향 커피를 알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한국에도 이런 커피가 마실만한 커피가 현재 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고 싶었던 거고 그것도 좀 추운 동네인 고향시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어서 시음회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님께서 정말 소통이 중요하시군요 다들 딱 하시는 반응 중에 하나가 아니 경기북부에서 커피를 만든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대표님의 농장을 보면 노지에서 열대작물도 짓고 계시거든요 열대작물도 아주 다양하시던데 그 주 고객과 농사의 어떤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부탁드려볼까요? 그 온실하우스가 아니라 노지재배에서 열대작물을 한다는 게 사실은 고정관념만 좀 탈피를 하면 불가능할 건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뭐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노지재배의 열대작물을 시도하게 된 건 농사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연로한 농민들이 상당히 좀 많으셨고요 이들에게 또한 소득화 작물이 필요한 것이 좀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농사의 현장에 갓 들어왔기 때문에 가졌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한번 해보고 인큐비에이팅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인큐비에이팅이 현재 끝나고 본격적으로 재배 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계층들과 함께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이점도 농업 분야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연구를 해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제게 주어진 재배 포장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변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키우는 작물들을 보게 되면 현재 모린가가 있고요 스테비아, 사탕수수, 파파야, 터키의 오후라는 꽃 차연꽃들 이런 것들이 현재 재배되고 있고요 주로 소비자 직거래를 지향하고 있어요 여기에 소비자는 해외 이주자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사실은 오히려 이분들이 더 찾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검증된 기능성 위주의 작물인데다가 마침 설탕, 비만과의 전쟁들이 시작되어서 스테비아, 사탕수수 같은 작물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작물이에요 특히 사탕수수는 우리나라에서 그간 보던 단수수가 아닌 동남아에서 만나는 사탕수수로 올 초 신문기사가 나가는 바람에 모종공고배의 애를 먹을 정도로 폭발적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고양시에서는 한 분도 전화가 없었다는 좀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타지에서 지금 인기가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재배작물은 타깃을 정해놓고 재배를 하거나 스토리를 만들어가며 재배하기 때문에 남아서 못 파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재배 포장이 작아서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인큐베이팅을 지금 막 끝내셨다고 하셨으니까요 농산물을 로컬화하는 단계지만 소비자 가격은 수입 농산물보다 결코 비싸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와 아주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농가를 방문을 했을 때 좀 그 비닐하우스에 있었던 농작물들이 키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 나름의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하우스는 제한적인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높이에서 이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들을 좀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외성화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파파야나 구하바 커피도 비롯해서 가급적이면 수고가 높지 않도록 또 수확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위치까지만 클 수 있게끔 제한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배려도 좀 보이셨던 게 어차피 이 부분들이 소외계층, 노인, 장애인, 학교학 청소년들 이야기들을 좀 하셨는데요 그분들의 높이에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확하기가 너무 편했다라는 거 결국은 이 부분들이 농작물을 짓고 있지만 수입원도 되어지면서 건강도 찾으시면서 본인의 어떤 관절이나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와 6차 산업의 미래를 좀 봤다라고 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했던 점은 열대 작물이다 보니까 비닐하우스의 온도가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연려비 절감을 위한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종자를 선택을 하거나 할 때 저는 모종을 구입해서 시작을 하지 않고요 항상 종자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종자를 선택을 할 때 가급적 열대 지방에서도 좀 더 온도가 낮은 곳을 가서 찾아보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사실 산간 오지를 가게 되면 열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연탄난로를 떼요 오오오 정말요? 베트남에서 연탄난로 뗀다고 하면 안 믿으시고요 털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시거든요 근데 털옷을 진짜 입고 다니고요 연탄난로 뗍니다 오오 이건 또 새로운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영화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생각보다 낮아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 그 작물들을 선별을 해서 우리 농사에 맞게끔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 노력과 또 인큐베이팅이 끝나는 그 과정들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눌수록 양파 같은 대표님의 매력이 그대로 전달되는데요 그간 커피농사진들하고 워낙 바쁘셔서 감사 혹은 마음의 한켠에 표현하고 싶은 순간들을 지나치신 경우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라디오 편지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농사를 전혀 모르던 시절에 농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고민을 하던 상황에 접하게 된 분이 계세요 벌써 10년도 넘으셨는데 2, 3일에 한 번씩 동영상을 올려주시는 일본인 후쿠다 토시상이 계세요 사실은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화면으로만 봤죠 하지만 그분은 저의 농업 멘토로 제가 정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또 그분의 동영상을 꾸준히 좀 보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지의 농사를 시작을 하면서 알게 된 분이 전윤순, 변은종, 전창배, 이일섭, 송경호 이런 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농업 현장이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분들의 물심양면적인 격려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커피와 관련된 일을 진행을 할 때 저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셨던 공정무역 트립티 대표 최희펄 목사님이 또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하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커피가 인연을 만들어준 반태섭 원장님과 김용검 대표님도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저한테 고마운 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농사를 짓는 것을 보시고 묵묵하게 지켜봐 주신 또 지원해 주신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한테 사실 제일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휴 그 이야기를 드리니 제 마음 한켠도 뭉클 뭉클합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야기 모따리가 더욱더 풍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쁜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38회 에피소드에서 찐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피어나는 사람 사이의 관계 이야기 그리고 공동체 스튜디오에서 나눔과 상상만으로도 풍요롭습니다 다음 시간에 든 고향시 커피 농장 트렌디팜의 정연석 대표님을 모시고 유쾌한 수다를 좀 더 재미지게 펼쳐보겠습니다 모두들 채널 고정 밥방에서 발맘발맘 수다 고향을 검색해 줄거야 더불어 유튜브 클릭도 좋아좋아 영상 제작 라디팜의 정연석 대표님을 모시고 유쾌한 수다를 좀 더 재미있게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 라디팜의 정연석 대표님을 모시고 유쾌한 수다를 좀 더 재미있게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 영상 제작 사진 라디오 팟캐스트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시나리오 미디어로 즐기고 미디어로 수통하는 즐거운 세상 고향 영상 미디어센터 고향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야 감사합니다.